대주님, 대주님 자체가 원래 성향이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위치에 있으셔도 세상 걱정이 많으신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가 안정적이고 어떤 게 우선이고 이런 게 겉으로는 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도 속으로는 내 스스로가 그거를 만족도 못할 뿐더러 이거보다 더 안정적이게, 이거보다 더 좋게 항상 뭔가를 이렇게 갈증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갈증내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난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적으로는 솔직히 변동수는 내가 올 초에 있었겠다만 그 안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냐 내가 혹은 더 나은 이미지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거로도 안고 가냐 이 선 어떻게 보면 위기선에서 딱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전님 자체에서도 빨리 뭔가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 게 있거든요 대답을 해주셔요 나왔으면 하는 거야?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좋게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온 거고요 그런 바램 그런 게 실질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대전님이 내가 좀 차차 올라가야지 시간이 되면 내가 때가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안정적이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 언제 되지? 빨리 돼야 되는데 나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생기면서 내가 더 빨리 안정적이게 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승진수가 올해는 없으셔 생각하시고 계신 거 있으셔요? 그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만 하면 때만 되면 되겠지 되겠지 하고 일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고 나왔었고 너무 열심히만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5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1, 2년 내에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이제 진짜 끝인데 그 편안하게 내려놓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4, 5년 평타로 내가 하는 일만 꾸준히 잘 하시면서 그냥 이대로 만족하고 끝내는 게 맞는 건지 중간에 내가 한 템포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있어요 근데 올해는 없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한 번은 있으시대요 근데 우리 대주님 지금 자체가 그 일하는 그들 사이에서 솔직히 꼰대 아닌 꼰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나를 좀 믿어주고 따라주고 뭔가 우리 팀이라는 게 있으면 협업을 해서 성과를 뭔가를 내야 되는데 밑으로 나를 치고 올라오려고만 생각을 하지 나를 받들어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솔직히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답답해 그거를 갖다가 대주님 스스로가 느껴졌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니네들이 원하는 그냥 내가 정말 꼰대가 아닌 편하게 너네들을 맞춰줘서 그냥 좋은 상사로만 남아야 되나 내 욕심 채우지 않고 라고 하겠지만 욕심은 한 번 내불만 하대요 내가 무언가를 더 노력을 해서 그 위치에서 한 번은 더 승진 수가 분명히 있겠다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놓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사실상 승진도 승진이지만 같이 일하는 그들 사이에서 마음으로 너무 힘들어요 내가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솔직히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내가 승진이라도 하면 그 맛에 내가 뭔가 더 힘을 내서 다니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대주님 자체가 일적으로는 크게 실패서라든가 내가 더 안 좋게 나락으로 간다든가 그냥 여기서 고망고망하게 어설프게 하고 그냥 마무리를 짓겠다 이 소리는 안 나와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승진 그리고 이제 봉급 올라오는 거 인상되는 거 그쵸 그쵸 연봉 네 고급의 끼가 없고 이제 뭐 가정 건강한 거 맞아요 뭐 고급의 끼가 없었고 그것만 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이제 한 번 이제 삐떡이 끄덕이 됐었고 그게 사람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네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많이 내려놨거든요 이제 그 뭐냐면 예전에는 일이 우선이었었고 완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업무는 내려놨어요 일은 내려놓고 그냥 하게끔 해놓고 이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도 그래도 뭐 없고 힘들어 네 좀 불만족스럽죠 뭐 보면 뭐 그 만족스러운 게 뭐 좀 보면 우에서 보면 당연하죠 그리고 또 우리 대준님 세대에서 일을 했던 스타일과 요즘 세대 친구들의 스타일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까 꼰대라는 단어를 쓴 자체가 정말 대준님이 꼰대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 떨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우리 대준님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들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조금만 따라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도 올라가고 얘네들도 좋고 서로 우리 팀에 대해서 뭔가 명예도 찾고 이게 되게 크릴 텐데 좀 아쉽다 그래서 근데 나는 솔직히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자꾸 말이 나와요 그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고 나 조용히 그냥 끝나란다 임기까지 끝나란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위에서 좀 으쌰으쌰해서 따라오는 친구들이 그래도 있을 거예요 아예 없진 않으실 거야 그 친구들을 조금 이렇게 부추겨서 같이 올라가다 보면 한 번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치지 마세요 심신이 지쳐서 그냥 내려놨다 그랬죠? 그냥 체념을 하신 거 같아 그러지는 않은데 자꾸 이제 이게 소심해진다고 해야 되나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은 이제 많이 잃었죠 얘는 이런 반응이 있을 건데 내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가라앉는데 지금부터 푸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도와줄까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디컬 엔진을 하게 되고 이제 뭐 위축도 많이 됐어요 많이 내가 많이 자신감도 잃었고 근데 올해가 조금 지나면요 또 그 기운 자체가 바뀌어서 내년에는 우리 대준님도 뭔가 가슴속에서 다시 막 더 일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거고 그 팀원들 자체에서도 조금 따라주는 분들이 한두 분이 보이면서 그들 때문에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주변 분위기가 좀 바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걱정을 내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솔직히 아까 식구, 가족들 건강 물어보셨잖아요 건강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있어서 뭔가 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그래 근데 내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내 배우자한테 내 마음가짐이라던가 배우자가 나한테 주는 하는 행동이라던가 이런 마음가짐들이 조금은 서로한테 어긋나게끔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한심, 한숨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자꾸 그런 현상들이 보이니까 내가 뭐 여기서 더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대두님이 일적이든 가족적인 부분이든 뭔가 좀 많이 지쳐있어 사실 그래서 내 일생에서 내 인생 관에서 여지껏 살아온 인생 관에서 어 나 여기 이만큼 해놨네 그래도 우리 식구도 이렇게 화목하네 어 내 일도 잘 되고 있네 이러면서 내가 이제 막 뭔가 뿌듯해 하면서 막 마무리를 지을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봐도 한숨이 나오고 일적으로 일을 봐도 한숨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집에서 왠지 나는 외톨이 같아 집에서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어 돈만 벌어오는 기계인 것 같고 나는 그냥 아빠인 것 같고 남편인 것 같은 거야 그냥 끝 그걸로 끝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심신이 지치진 않을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이윤 하실 거예요? 대주님? 이윤은 하고는 싶은데 안 해주겠죠 어 그쵸 안 해주죠 그리고 성끼 성향이 만나서 살긴 살았는데 정말 안 맞아요 극과 극이라 저는 퇴직하면 내려가서 시골이 아니면 가까운데 도시하고는 멀지는 않지만 가까운데 그런 데에서 살고 싶은데 도시에서 산다고 하고 그래요 멀쩡한 데에도 회사 생활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벌어주는 돈으로 그냥 편안하게 산 것처럼 밖에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갖다가 깎듯이 막 남편 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교가 있어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내가 돈만 버는 기계 갖고 내가 이럴 거면 왜 여기다 돈을 갖다 줘야 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 왜? 아이들을 어느 정도 이제 다 키워놨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주님 밖에서 친구 만들어 갖고 여자친구 만들어서 재밌게 지내요 라고 소리는 못 해요 하지만 친구가 만약에 생긴다고 해서 그분이 내 마음을 좀 위로가 되고 알아준다고 했을 때 아 나는 이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혹은 친구가 생겼으니까 내 와이프는 필요 없어 그냥 이혼에 이렇게는 가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얘기 들어주고 차 한잔 마시고 그냥 그냥 정말 친구처럼 만나시는 분 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대놓고 내가 진짜 찾으러 나가도 딱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친구는 없어 원래 알던 분들 빼고는 있잖아요 여자친구? 어 아니 원래 알던 막 그냥 이렇게 있었잖아 그게 인연이라는 게 그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면 싫어하고 싫어하면 좋아하고 서로가 막 그런 얘기 없진 않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은 없겠지만 또다시 그런 친구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 여기서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찾아 나서진 맛이라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들어와서 친구처럼 지내는 건 상관이 없으나 내가 막 눈을 불을 켜갖고 찾아 나서다 보면 오히려 이게 관제가 껴버려요 우리 대드님이 명예도 잃어버리고요 내가 그동안 지켜봤던 관제도 끼면서 와이프랑도 사이가 완전히 최악으로 갈 거고 네 지금보다 더 안이한 것도 못하게 내 식구들 내 자식들한테 원망 아니면 원망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점을 보시게 되는 경우는 또 다르게 공수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내가 찾아 나서서 그거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대주님이 운때가 그게 항상 탈이 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뭐 재물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대주님이 뭔가를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대범하셔서 얻다가 크게 투자를 해서 그걸 기다린다든가 이런 성격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운이라는 건 우리 대주님이 그동안에 없지는 않으셨다 왜 내가 월급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없다고는 말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금전운이 생각하면 이렇게 큰 금전운을 말을 하잖아요 생각을 그렇게 막 순간에 내가 내 나이 이후에 들어올 돈은 없대요 없대요? 네 지금 매주 로또를 사고 있고 저도 사고 있어요 로또는 그리고 안 되더라고요 주식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식에도 그냥 품돈처럼 내가 재미를 볼 그 용돈처럼 이렇게 쓰는 돈이 들어오는 거를 차라리 바라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빈번하게 막 들어오면서 짜자짜자하게 모이고 모이고 이 돈을 차라리 기대하시면 좋겠는데 큰 돈이 있잖아요 한 방 막 갑자기 몇 배로 불어나고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 조금이요? 아니면 많이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이신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금전은 끊기지는 않으실 건데 대박의 금전은 좀 힘드실 수도 있다 가능성이 없어 너무 일만 해가지고 근데 말년에는 지금 그래도 지금 그쵸 너무 일만 하고 사셨기 때문에 막판에라도 내가 뭐 주식이라도 진짜 잘 돼가지고 큰 금전이 쑥 들어왔어 그럼 그 돈으로 난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그냥 시험시험 일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면서 가고 싶으신 건 맞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주식에 뭐 손을 대시고 그래도 이거를 기대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먹는 건 알겠는데요 그냥 우리 제주님 자체의 기운에서 요만큼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기운은 되게 자질구리하게 많아 근데 큰 돈을 이렇게 들어오고 큰 돈이 들어오고 이런 기운은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집도 분양을 이제 살기를 이제 분양받아서 사는 게 이제 2001년도부터 이제 사는 지역이거든요 네 네 네 그 집에 지금까지는 살고 있어요 지금 몇 번 이사를 하고 네 네 지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정말 재테크라면 재테크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뭐 갈아타기 하면서 조금 1, 2천이라도 오르면 또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그런 거 다 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잘 알게 제가 못하니까 지금 집에서 있는 사람이 잘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쓸 줄만 알고 받을 줄만 알지 나한테 큰 도움도 안 되고 사실상 짐만 내죠 어 내줘도 잘 못하고 우리 대주님 마음이 그래 그치만 어차피 뭐 그걸 갖다가 무슨 건수를 잡아갖고 혹은 뭐를 탈을 잡아갖고 이혼을 해 라고 할 만한 건은 없어 아니 원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그쵸 근데 그분이 자기 근력이 없는 분인데 그렇다고 대주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 재산이 너무 많아 야 반반해 라고 해서 그분이 그거 욕심나고 이혼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수는 딱히 없어요 이별수 어 이별수를 바라면 그래서 내가 진짜 아까 그랬잖아 만약에 내가 밖에 친구를 둔다고 하면 이게 재수없게 걸려서 관제수가 껴버린다는 건 상한연소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까 명예도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내 직장에 알려지면서 내가 피 부는 것밖에 안 보여서 괜히 내가 피해 받을 짓은 안 하셨으면 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나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치고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로 지내는 건 난 모르겠고 그건 대주님 선택이지만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그 그 승진 관련되는 거는 뭐 일단 일단 기회는 한번 분명히 있으니까 어 팀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성과를 좀 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거를 뭐 내 승진을 얘기를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서 잘 해보자 어 우리 팀의 명예를 찾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복도다 주고 우리 대주님이 좀 많이 웃어주고 분위기를 좀 바꿔주세요 어 우리 대주님이 네 직장 가서 있잖아요 이래 인상 쓰고 있으면 또 싫어할까봐 인상도 못 쓰고 무표정으로 계셔 분위기가 그냥 뭔가 순간 엄해져 음 엄숙해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먼저 뭐 밥은 먹었어요 아 우리 간식이라도 먹을까 뭐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바꿔보면서 한 2, 3개월 좀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내년에는 기운 자체가 바뀌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면 네 물어보셔도 돼요 뭐 어떤 직원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았다 왜 그런 거냐 라든가 어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물어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를 바꾸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오랜만에 1